파양의 이유 중에 기존에 있던 개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도 꽤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새가족을 찾은 강아지는 집에 있던 기존의 개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단 8시간 만에 다시 파양되었어요. 이러한 강아지는 보통 입양 후 일주일 안에 다시 보호소로 돌아와요. 입양된 강아지들의 적응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필요해요. 이 기간 동안 천천히 새로운 환경과 가족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존의 강아지와 새로운 강아지는 아웅다웅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으로 나름대로의 위계질서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강아지들끼리 위계질서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새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시 파양되게 돼요.